여기까지 보는걸로 아까부터 손바닥이 너무 간지럽다. 라이터를 지져야겠다. 간지러운 곳은 자고로 뜨거운 걸로 지져줘야 돼. 균을 죽여버리는 거지. 오늘 약간 저 동상 기운인 것 같아. 아까 주영이랑 같이 바이크 타고 가까운데 카페 갔다 왔거든. 김포로 왕복 한 50km? 54km? 갔다 왔는데 그 이후로 약간 손바닥이 간지러워가지고. 무좀이건 뭐 동상이건 라이터로 지져버리면 돼. 나 오줌 좀 싸고 주영아! 뭐함? 뭐라고? 뭐함? 나 지금 그냥 있었어. 노래 듣고 있었어. 잠깐 앉아서 시청자분들이랑 2분 정도 트래쉬 토크 좀 해주세요. 쌈비한테 피고 올게. 내가 3분 정도는 쉬어야 될 것 같아. 주영아! 이쁜 주영이 얼굴 보시면서 여러분들. 어디간데? 나 오줌 한 번 넣어. 똥 아니지? 오줌 이제 금방 싸지? 주화 들고. 필살기 아니야 주화? 리아 줘. 리아랑 친해질 시간. 안녕하세요. 아 내가 뻗어있었다니. 차라리 내가 주화를 줄까? 리아! 아니아니야 주화를. 왜 주? 리아! 리아는 오빠라서 얘기해 주겠다. 우리 리아 보여주고 싶은데. 안녕하세요. 나 핸드폰 줘. 오빠 핸드폰 줘. 얘는 주화예요. 리아가 아니야. 아 뭐라고 핸드폰. 멀티가 안 됐어. 주화만 이뻐하냐고요? 몰라 주화랑 더 친한 건 맞아. 근데 이제. 리아 같은 경우는 리아 일로와 안 와. 리아가 워낙에 저만 좋아해요. 원래. 근데 리아가 지금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거든? 랄프님이에요. 리아가 진짜 어느 정도냐면 라이프님 오잖아. 콜이 엄청 미친듯이 흘리고. 아 흘린다. 흔들고. 리아 남자예요. 근데. 진짜 약간. 진짜 좀. 당황스러워. 내가 약간 뭔가 창피할 정도로. 주영아 리아 좋아 빨래했더라. 자주 좀 빨아라. 아 빨래했어요. 맞아. 어. 그 뭐지. 근데 리아 오늘 어디 비벼가지고. 리아 다시 빨래해야 돼요. 아니 리아가. 너무 좋아가지고. 막 쫓아다니고. 그냥 계속 그 뭐지. 다리 옆에 딱 붙어있고. 그래가지고 어제는. 이제 잠깐. 랄프님이 좀. 리아 좀 안하고 있었거든? 근데 그 사이에 얼마나 붙어있었는지. 밤새 얘한테. 랄프님 향수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다가 이렇게 혼란스러웠어. 진짜 엄청. 그 향수 냄새. 나더라고. 몰라. 향수. 처럼 향이 나던데. 약간. 되게 향기로운. 약간. 그 남자의 향기가 나던데. 약간. 남자 그. 스킨 냄새 같은. 응. 리아야. 몰라. 향수 냄새 아닌가. 네. 여기. 여기. 리아. 리아. 삼촌들. 안녕하세요. 해. 네. 이렇게. 리아. 안녕하세요. 삼촌들. 근데. 엄청 좋아해요. 진짜. 삼촌. 이모들. 안녕하세요. 해. 리아. 부끄러워서. 걔냄새 안 나요. 애들 좀 자주. 그거야죠. 태풍이 형도 가져가고 너무해. 으. 헤헤. 그랬어? 아무튼. 리아도 포메에요 포메. 포메. 포메인데. 흠. 좀 커가지고. 그치. 얘기도 한 척하죠. 하루에 한 번은 기본으로 하고. 두 번까지도. 해요. 저는. 그리고 한 번 나가면. 코스가 이제. 산책 한 바퀴 돌고. 카페 갔다가 또 산책 한 바퀴 돌고. 이 하죠? 산책 제가 시키죠 랄브가 없어요 맞아 애들 그거 해가지고 발톱 잘 깎죠? 그러니까 이게 강아지가 옷 많이 신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코트도 산책 시켜주라고요? 뭐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얘네 둘 다 6살이에요 5월 지나면 7살 되는 거고 동답이에요 동답 수제비 해줘요? 근데 약간 수제비 질렸어 칼국수 해야 될 것 같아 이제 그런 거 한 번씩 해보고 싶긴 해 태훈이 빨래? 태훈이 빨래 엄청 안 하더라 걔도 맛나 있으냐고 모르겠어요 어쨌든 개월수로 하다가 1년 되면 한 살 이러니까 요리 근데 진짜 엄마 손맛 담는 게 맞는 것 같은 게 희한하게 엄마 맛이랑 비슷한 게 있어요 희한해 엄마도 놀래 만들어 주면 소갈비찜이요? 갈비찜 해본 적 있나? 갈비찜 해본 적은 없어요 시켜먹자 갈비찜은 희한해 엄마도 놀래 희한해 엄마도 놀래 희한해 엄마도 놀래 나? 아니야 나 아까 내가 되게 손을 많이 들더라 답답하니까 손 들었는데 이거 보기 되게 안 좋더라고요 나 콜라 좀 이거 칠게요 콜라 응 아기 한 번만 내려주세요 아 정정기 때문에 안 될 것 같아 아니야 정정기 지금 없어 아 너 지금 스웨터에다가 강아지 털에다가 나 정정기 오르면 나 정정기 공포증 있잖아 아니 오빠 지금 손 씻고 온 거 아니야? 예전에 정정기 한 번 이 의자에 손댔다가 팍 하고 튄 적 있어 아 진짜? 아 그때 그건가? 그 갈비뼈 부러진 거? 아니야 아니야 어 그런 거 같아 맞아 맞아 정정기에 갈비뼈 부러져서 방종했잖아 오빠 그렇지? 휴방했잖아 중형이 제일 비법 몸이 워낙 건조해가지고 정정기 공포증이 좀 있어요 제가 그리고 차 문 같은 것도 팍팍팍팍팍 이렇게 손을 막 쳐 어 겨울철만 되면 그래요 이거 말씀드려 응 노랍에 홍보해 어 간장물이 아니고 어우 방금 다 튀었다 들었지? 아 저도 안돼 정정기 약간 공포증 같은 게 있어갖고 예 랄프도 나한테 화남자라고 전날 지랄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야 너 한번 네가 한번 당해봐 해가지고 의자에다가 엉덩이 존나 비비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정정기 최대치로 올려놨어 어 전격량을 최대치로 늘려갖고 랄프가 손 의자에 갖다 댔거든? 의자를 쇠로 돼있어 지켕 의자가 그래가지고 손갈때 팍! 터졌어 그래서 그래서 genuinely 오우 held it 고 정정기 꿀팁 드리자면 땅바닥 한 번 만지면 경정기 사라집니다 아 진짜요? 차라리 정정기에 놀라고 말께요 드라마 아저씨 바디로션 좀 바르고 사세요 성남자는 향 좋은 바디로션쌤 아 레알? 바디로션? 선물만 좋나 받았었지 그거 한 통도 제대로 써본 적이 없어 내 몸에 샤워하고 나서 돼지들이 그게 있어요 샤워하고 나서 샤워하고 나서 몸에 바디로션 바르잖아 면적이 워낙 넓다 보니까 샤워하고 나와가지고 바디로션 바르면서도 땀이 나 진짜로 그래서 집에 공업용 선풍기를 놔뒀어요 생긴 게 이렇게 생겼어 역아치형으로 이렇게 생긴 게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동그랗게 선풍기 바람 나오는 게 있는 거야 그걸 이제 이렇게 180도로 딱 꺾어갖고 놓으면 이제 위로 바람이 가 그러면 이제 밑에 말릴 때 좋죠 드라이기로 안 말리고 그거 딱 틀어놓으면 우웅 하면서 막 그거 이제 밑에다가 이제 다리 슥 벌리고 긴 굽듯이 긴 굽듯이 그냥 이렇게 다리 벌리고 기마 자세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싹 말라 깔끔해 올리펜지에 올려달라고요? 싫어요 네이버 카페도 그렇고 여러 가지 서비스 쓰시는 분들 많은데 진짜 전에도 망카페 같은 거 가입해 놓으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왜 망카페 가입해 놓았냐면 이런 게 있어 군고구마 파는 이제 군고구마 포인트들 이렇게 적어주시는 분들 되게 많고 지역사회에 살면서 진짜 망카페는 필히 난 있어야 된다고 봐 중국집 맛있는데 배달음식 시키는데 막 중국집 맛 없다 그러면은 맛있는데 못 찾을 것 같으면 이제 망카페에서 검색하면 중국집으로 검색해 그러면 싹 다 나와 실패가 없어 이거 약간 꿀팁입니다 이거 콜라예요 펩시콜란데 라벨 없는 걸로 팔더라고 친환경적이잖아 노라벨 콜라 검색해보시면 나와요 왜 물도 그렇게 먹는데 난 이거 라벨 없는 콜라 마시니까 오히려 좋은 것 같아 이거 없으니까 라벨 없으니까 콜라 끝까지 다 먹어 원래 항상 여기 밑에 이렇게 남기는 게 공룰이잖아요 그거 존나 모아놨다가 이제 뭐 설거지할 때 쓰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막 쓰는데 그냥 콜라는 다 마시는 게 좋아 라벨이 없으니까 내가 먹는 양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 볼 수 있는 그게 시안선이 생기는 거지 설거지할 때 콜라 조금 뿌려놓으면 좋대요 녹제거의도 좋고 김빠진 콜라 그렇게 활용하시는 분들 많은데 유사각 아니야 맞아 분리수거할 때도 존나 좋아 이거는 파는 입장에서도 더 좋고 사는 입장에서도 좋아 분리수거할 때 라벨 떼고 뭐 해가지고 따로 분리수거해야 되는데 귀찮잖아 이게 좋은데? 맞아 라벨 없이 물도 요즘 그렇게 나오잖아요 이제 한 10분 뒤에 저거 합시다 자 그 약발방 좀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저 좀 저 피파 게임할게요 아무튼 이제 그 2주 동안 보름 동안 100시간을 약속을 드렸는데 되게 성취감 클 것 같아 2주 딱 됐을 때 뭔가 열심히 했다는 지표가 되지 않겠어요? 한 달에 그래가지고 딱 200시간은 방송하는 그런 그림이 나오면 좋겠지만 힘들 거라고 봐요 솔직히 지금 2주 동안 방송 빡세게 100시간 채우는 것도 쉽지 않아요 아 근데 나는 게임에다가 돈 쓰는 거는 난 진짜 좀 안 하고 싶어 게임에 돈 제일 많이 써본 게 디아블로 3 레저렉션 지금까지 태어나서 지금까지 현질했던 돈이 한 140만원 정도 될걸요? 다 해서 정말 아 근데 스팀에다가 꼬라박은 게임 패키지 사서 꼬라박은 돈은 한 2,300 텔드? 500 안쪽이죠 예 그럼 이 정도면 되게 현명한 소비자 아님? 얼마 안 된 거지 얼마 안 쓴 거지 진짜 짠돌이가 아니라 왜 굳이 막 돈 쓰면서 페이 투인을 해야 돼? 그러니까 게임사에서 혁신적인 게임 안 나오고 병신같은 게임만 비엠 이것만 졸라 있는 게임만 나오는 거지 리니지같은 게임만 현명한 거지 여러분들도 김치 게이머에서 조금 벗어날 필요가 있어 우리나라가 약간 게임 불모지였어 옛날부터 그래서 게임을 돈 주고 산다 이거 자체가 마인드가 정부에서 약간 좀 게임하면 사람 병신된다 멍청해진다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약간 좀 하면 안 되는 느낌으로 이렇게 다뤘었지 게임문화산업 자체를 근데 영화산업이나 음악산업이나 이거를 훨씬 뛰어넘어 게임이 그건 여러분들 아실걸요? NC에서 아마 리니지로 즉 그동안 벌어들였던 수익이 BTS 벌어들였던 그 수익보다 더 윌걸? 내가 봤을 때는 그런데 게임산업이 음악, 영화 다 뛰어넘을걸? 그니까 근데 그게 이제 비엠땜에 그런 거고 나는 솔직히 진짜 게임에다가 막 몇 백만원씩 현질하는 거 좀 이해가 안 가 그 모바일 게임에다 내가 돈을 들여보니까 안 되겠더라고 예전에 그 용구의 전설인가? 철구 때문에 한 번 한 적 있었는데 재밌어 보이더라고 철구가 그거를 이제 그 뭐 모델로 해갖고 이제 그 용구의 전설 했었거든? 그거에다 15만원 질렀어 어느 정도 이렇게 그냥 방치형 게임이야 가만히 냅두면 지가 알아서 막 때려잡고 어느 정도 이제 올라갈 수 있는 레벨까지 딱 올려놓으면은 존나 찔끔찔끔 올라 약간 부자 키우기 같은 그런 느낌? 방치형 게임 어 근데 안 올라가더라고 아무리 그래서 내가 한 만원짜리를 해봤어 그래가지고 이제 만원짜리로 파는 이제 초보 전용 그 템들을 다 착용하고 나니까 또 한 30단계 정도 확 올라가더라고 그때부터 확 재미가 확 있더라고 근데 거기서 또 막혀 그래서 또 3만원을 형질하고 또 5만원을 형질하고 아 좀 아쉬워 5만원 한 번 더 형질해 그래서 존나 위에 올라갔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하고 이제 PK에 입성하는 거지 PK에 입성하면은 거기서부터 존나 깨지면서 와 씨바 나는 그거였네 어 난 아무것도 아니었네 나보다 배로 한 사람들이 만나게 되면서 그 사람들한테 개발리니까 약간 충동적으로 하게끔 되더라고 근데 그때 딱 멈췄지 아 씨발 내가 뭐 때문에 이러고 있지? 이러면서 어 빈부격차 존나 느꼈어 어 탕탕특공대 같은 게임에다 현질하는 건 진짜 개병신이 아닌가 싶어 나는 미안하지만 탕탕특공대 같은 그런 게임은 애초에 그 저거잖아 그 스팀에서 나온 그 게임이 먼저 원조잖아 그게 훨씬 더 다양하고 훨씬 더 이펙트도 화려하고 훨씬 더 재밌어 다만 폰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는 거지 어 뱀파이어 서바이벌이 이제 훨씬 더 낫지 그 게임 뭐 세이라고 하면은 막 이천몇백원? 어 막 그렇게까지도 떨어지는데 원가 가격만 5천원인데 그거 하나 그 뱀파이어 서바이벌 사가지고 시간 녹이는 거 피파23 얼티밋은 하지만 얼티밋이 리얼 피파긴 한데 절대 못 빠져나옹 어 나 그거 안했어 피파23을 내가 샀어 여러분들 뭐냐면 이제 21을 했는데 거기는 월드컵모드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23을 샀어 샀더니 거긴 이제 월드컵모드가 있더라고 존나 재밌는 모드가 있더라고 피파 월드컵모드인데 H조 그냥 지금 그 우승했던 거 그 기록 그대로 남아있고 그 시점으로 돌아가서 뭐 준결승전 어떤 팀으로 가서 할지 그래서 내가 이제 역사를 바꾸는 그런 모드도 있더라고 그랬는데 존나 병 느꼈어 시발 한국으로 했거든? 우루가이어한테 3대 떡으로 지고 2대 떡으로 지고 이제 도저히 못하겠더라고 시발 어 어 난이도는 프로페셔널 프로페셔널 다음에 월드클래스 그 다음에 레전더리 역사 개변에 실패했어 근데 또 그런 모드가 있더라고 그 시뮬레이션 모드라 그래가지고 약간 FM 매니저 그거처럼 축구장 이렇게 그래픽이 있고 그 안에 선수들 동그라미로 돼 있고 거기서 막 공 주고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을 빨리 보내는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근데 그렇게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까 2대 떡으로 지고 4대 떡으로 지고 이러더라고 어 그걸 내가 역사를 바꿀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 어 말 나온 김에 그냥 지금 하는 거 같아? 어차피 그거 하면서 시간도 많이 갈 거 같은데 어 음 그게 맞는 거 같아 주영아 어 나 플스 좀 저 설치해 줄 수 있어요? 그 뭐라고? 플스 좀 설치해 줄 수 있어요? 아 아 그 아 그만해 볼게 어 아 약발방은 아침에 해도 되지 게임 끝나고 나서 뭔가 좀 내가 더 할 방송할 여력이 생긴다 뭔가 명분이 생긴다 그럼 그때 더 해도 되지 어 랄프야 왜? 그 설치하신지 모르실 텐데 제가 알려드릴게요 주영이 할 줄 안다던데? 그때랑 방법이 조금 달라요 아 아 맞아? 네 그럼 네가 와서 설치 좀 해줘 그건 안 돼요 맞아? 네 어 알았어 어 패드는 오빠 줘 땡큐 고마오이 이 이것도 주는 거야? 아 줘도 되는 거야? 지금 상당히 귀엽다 플스 들고 이렇게 나 방송 도와주는 도와주니까 봐 무서워 나 방송 이렇게 도와주는 모습이 지금 진짜 호감이야 아이고 아이고 서 있어 서 있어 이거 안 뺐잖아 어 지금 이렇게 나를 도와주는 모습이 너무 호감이야 주영아 진짜로 아니 왜 이렇게 못 빼 어? 근데 왜 이렇게 못 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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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래? 어? 이따 음 라이프야 네 어 어디다가 꽂아야 돼? 잠깐만 나 지금 가운데 모니터 좀 죽일게 네 형님이 하시는 게 빠르지 않을까요? 아 그래 알았어 잠깐만 여보 여보 세요? 왜 뭐라고 하셨어요? 아 주영아 잠깐만 네 가운데 모니터 좀 죽이고 어 일단은 그 밑에 캡쳐보드에 꽂혀있는 거 있죠? 이내 음 그거를 빼세요 캡쳐보드 이내 있는 걸 빼? 일단 그 220V에 좀 꽂아줘요 주영아 했다 어 얘만 이제 얘 얘 후두미 어 어 아 진짜 스웨터 입지마 아 나 진짜 미치겠다 아 스웨터 입지마라 어? 아 나 부탁할게 아 이내 있는 걸 빼고 빼고 갖다 버리시고 그 위에 그래픽카드에 HP라고 적힌 거 있을 거예요 어 그거 빼고 그걸 빼서 아웃에 넣으세요 캡쳐보드 아웃에 응 얘는 아웃에 넣고 캡쳐보드 아웃에 넣으시고 HP 그거를 어 그리고 플스를 캡쳐보드 인에 넣으세요 응 저보다 그렇게 되잖아요 HP 앞에다 응 그렇게 하면은 플스 조금 당기고 응 됩니다 네 플스를 그 모체 앞에 좀 붙여야 돼 어 어 어 했어요 했어요 네 끝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저는 한번 해봐야 되는거게 어 이렇게만 하면 되는 거야 네 오케이 플스 켜볼게 네 그리고 배너 만들어놨으니까 홍보할 때 좀 켜주세요 배너? 예 잠만 네 하하하하 잘했네 됐어 잘 꽂아서 네 두개 만들어놨어요 두개 야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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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런걸로 이제 방송 일정에 대한 어떤 저기를 하면 되겠다 네네 어 알겠습니다 알겠어 랄피야 네 음 잠시만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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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늘 2부 방송은 피파로 가겠습니다 피파로 아 아 크로마키 해달라고? 너무 귀찮은 일인데 오늘 크로마키 없이 보세요 너무 귀찮아 어 랄피야 가장 중요한걸 말씀 스트리머 모드 켰어 이미 스트리머 모드 이미 켜놨어 네 그 부금 좀 안나오게 해주세요 어 이미 했어요 안나오는거 확인하셨어요? 확인했어 그렇습니다 부금이 아예 안나오더라 네 무집니다 어 알겠어 무집습니다 음 네 그럼 여러분들 스크로마키 설치비용 좀 주시면 안될까요? 크로마키가 영화 촬영장 세트장에서 쓰는 그 70만원짜리 스크로마키라서 이거를 좀 설치비용을 좀 이렇게 주시면 안될까요? 예 알아서 주세요 알아서 예 노동비용 좀 주세요 노동비용 주영이랑 같이 크로마키 좀 옮길게요 에드걸로는 없어진다던데 아직도 있네 크로마키 설치비용 없나요? 아 아 감사합니다 주영아 크로마키 설치하자 아 어 이거 같이 올리자고? 어 아 너도 정병이 엄청 나오겠네 땅 한번 칠거 아니 우리 안파드 칠거야 어차피 이게 연결돼있잖아 아 아 아 방금 톡 튀었어 안 튀었어 왜이래 방금 안 튀었어 오빠가 톡 친거야 아니야 정지병이야 방금 망상쟁이였어 혼자 할게 있겠다 해 혼자서 이거 어떻게 해 어 잘한다 도와줘야지 형 진짜 세다 좀 해줘 빨리 도와줘 아니 근데 오빠 혼자 할 수 있어 빨리 나 혼자 해 이게 저기 뭐야 바블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 때 쓰던 크로마키거든요 제가 직접 공수해왔는데 아 존나 이게 임빵용으로 쓰려니까 존나 빡세네요 아 이게 이렇게 써야겠네 여기 다 이렇게 해야 화면이 꽉 찬다 존나 크죠 크로마키 왜 저런걸 왜 샀냐고? 집이 넓으니까 아 아 이거 사시고 싶으시면 말씀해주세요 이거 사시고 싶으신 분 계시면 제가 50에 드릴게요 80 가까이 주고 샀어 50에 드릴게요 50에 아 누가 사냐 저걸 BJ가 사면 되지 와 뭐했어? 일로와 야 좋아가자 이제 이리와 일해라 한 번 한 번 주세요 아니요 그런거 말고 그 가격으로는 안팔죠 존나 넓어 가로 4m 세로 3m 네 맞아요 짝 펼쳤을 때 잠시만요 크로마켓 조금 손볼게요 됐죠 깔끔하죠 됐죠 노방종 미션 없을까요? 노방종 미션 없을까요? 노방종 미션 없을까요? 노방종 미션 있으면 저는 하고 싶은데 우승 시킬 때까지 아 레전더리는 제가 못하죠 제가 지금 피파 입문한지 지금 이틀 됐는데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방송하기 전에 피파 했는데 우루가이한테 3대떡 2대떡으로 졌어요 사발 푸는게 아니라 음 음 음 펜가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목표는 16강 가기로 할게요 예 16강 가기로 하고 해봅시다 음 제가 아직 안 보신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제가 그 전북 전북현대? 전북한 PSG VS 전북현대한테 2대 떡으로 발리고 게임 끈 사람이에요 예 PSG가 파리 생제르망 VS 전북현대로 해가지고 2대 떡으로 졌다니까 프로페셔널로 실력 일취월장 하지 않았어요 예 아무튼 뭐 미션 걸어주실 분들 계시면 예 미션 걸어주시고요 예 일단 오늘은 그러면은 예 그냥 맛보기 예 맛보기 갑니다 하는 거 보고 걸어주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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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클은 힘들지 하지 말라는 거지 너무 너무 안준맞이 이거 내가 성나가서 못하지 2K 예상도 되는지 확인 좀 해볼게요 아 2K 나오네요 예 그거 잘 모르신 분도 계시는데 어차피 송출은 FHD인데 왜 2K 고집하냐고 그러는데 원본 소스 자체가 2K이고 4K잖아요 그럼 화질이 좀 더 좋아 보여요 꿀팁입니다 어제 방송 안 하시겠지만 다들 원본 소스가 FHD랑 2K랑 화질 차이가 있어요 이게 이제 FIFA 월드컵 라이브 더라고 팀의 FIFA 월드컵 진척도를 토너먼트 모드로 이전하고 나만의 새로운 역사를 써보세요 이거거든? 음.. 한국으로 갈게요 아.. 맞죠? 이게 지금 현실.. 현실 역사죠? 조 로 가면은 음.. 11월 14일 에이치죠? 코리안 리퍼블릭 기존에 했던 거 기존에 했던 거 영어로 밖에 안 되나? 영어로 밖에 안 되나? 이게 뭐야? 영어로 현실? 언..언 리얼 어..언..언..언..언 리얼 어..언 리얼 오케이 갑시다 비현실 월드컵이지 대한민국이 월드컵 우승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지 가자 프로페셔널 보이죠? 가운데 프로페셔널 갑니다 캠 조금만 더 키워줄까요? 월드컵 스쿼드 그대로야 월드컵 스쿼드 그대로야 아! 이강인을 넣을까? 이강인을 아예 그냥 풀로 뛰게 할까? 벤토랑은 다르게? 이강인 선발로 넣자 아 후반에 넣을까? 이강인이랑 누구랑 바꿀까요? 여러분들 일단 여기서 최고의 스쿼드를 내려면 최고의 성적을 내려면 어 어린애 혹사시키려면 혹사시켜야지 우승하려면 나의 우승을 위해서라면 이재성을 빼고 이강인 넣는 거 어때? 그럼 저게 안 맞나? 그치? 김진수를 빼야된다고? 그 조언해주는 거 고마운데 누구 빼 누구 빼 이러면 내가 누구랑 바꿔야될지 모르겠으니까 황의조랑 이강인이랑 넣자 어 황의조랑 이강인이랑 어디어디랑 누구랑 누구랑 바꾸라고 얘기 좀 해줘 어 그니까 누구하고 짝대기 긋고 누구 이걸 써줘 응 황의조랑 황의찬이랑 바꾸라고 황의찬 황의조 황의조랑 어 어 황의조랑 어 황의찬이랑 바꾸자 오케이 청기 들어 백기 들어 청기 들지 말고 백기 들어 어 어 그렇게 얘기를 해줘 나상우랑 이강인이랑 나상우 이강인 나상우 이강인 정우영 바꿨어 어 어 이 정도면 된거 아님 저 rema 저 rema 쁝 어 조규성도 넣야되는거 아님 조규성은 어디 들어가 황인범 이강인 정우영을 빼고 정우영 잘했잖아 오 에이 아 누구 말을 듣는 거야 황희찬 맨 오른쪽에 넣으라고 황희찬을 맨 오른쪽에 넣으라고? 황희찬을 맨 오른쪽에 그럼 이강인이 앞으로 가는 거네? 이강인이 스트라이커네? 이상하지 않아? 얘 CAM인데? 어 시발 아니 근데 시발 지금 이거 존나 심한데 어? 훈수 존댄다 이거 잠깐만 어 됐어? 정우영 버리고 이강인 넣으라고? 오케이 정우영을 버리고 그리고 정우영을 넣고 조규성을 넣자 어때? 이러면 딱 맞지 않아? 이강인이 여기있고 조규성 스트라이크로 넣고 그 다음 뒤에 이재성 이재성이랑 이강인이랑 잘 바꾸라고 오케이 둘이 능력치는 똑같아 비슷해 됐음? 응 이거지 이게 지금 완벽한 그거지 오케이 아재식 스샷 좀 찍을게 미안하지만 이거 나중에 또 이거 또 세팅해야 될지도 모르니까 어 스샷 좀 찍고 나중에 이거 이거대로 다시 해야 되니까 나중에 또 바꾸려고 요거 넣어먹으니까 어 좀 찍을게 어 오케이 아니 이거 저거 플스야 오케이 됐지? 가자 씨바 아 이거 애호가 나오나? 벤탄 크로 벤탄 크로 나오네? 매니저들 채팅창에서 1분에 한 번씩이라도 미션 받습니다 미션 상시 받습니다 좀 써주면 안 돼? 아 이거 거 안 나오는구나 오케이 갑시다 와 씨바 괜히 지르네 어어 와 저거 수월해지지 점막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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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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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파 22에 비해서 좀 23이 조금 더 부드럽네 핵틱 트리거도 오 이거 완전 찬스 아니야? 와 존나 아깝다 방금 거는 어 아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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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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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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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크로스 줘갖고 헤딩 넣고 이게 힘들 것 같아 피지컬적으로 너무 이제 독일이 아니면 그런 시도를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우리 월드컵에서도 헤딩으로 넣은 역사가 지금 없잖아 이번 월드컵은 아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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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춥이 좋았어 워 씨발 개섹이네 어? Laure 왜 Als 뭐노? 뭐야? 아 아까 바꾼게 지금 바꿔진거야?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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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히려 좋아 아 이게 키에서 안되니까 안된다 이거 아 뭐? 뭐하노? 뭐하노? 우루가이 되게 게임에서는 존나 키 커 보이는데? 어 아 좋아 근데 앞에 나간 애들이 없으니까 와 이런 패스미스가 있으면 안되는데? 와 아 이거 위기야 이거 위기야 와 오우 근데 확실히 프로페셔널이라서 그렇게 막 위협적으로 들어오진 않는다 근데 난 프로페셔럼들 되게 버거워 지금 아 아 아 누가 넣은거야 다인 누네스 아 아 누네스 입마 존나 젊잖아 22살인가 22살 24살인가 우루가이자한테 제일 아쉬워 있었던 애 같은데? 맞지 맞지 아 아 아 아 아 크으 크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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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즉 지렸다 1대1 좋았다 아 오우 아 이거 스루 좋았다 누가 준거야 쏘니 쏘니 준거 같은데? 오우 야무지네 아 이강이 줬어? 조기성 좋았어 어 좋았어 아 존나 잘 뺏었다 망국꺼 아 달리기 개 딸린다 아 아 패스길 별로였어 와 아 뭐하노 오 안전 아이키퍼로 와 이게 굴절되네 오 오 아 좋았다 뭐하노 어째새끼 아 열렸다 크로스 열렸다 봐봐 이게 키가 크니까 이새끼들이 와 시발 시발 와 22에 비해서 좀 좋아졌더라고 시스템이 이런거 원래 없었는데 휘어지는 인사이드쇼 아 빨리 안차니까 지랄하네 아 이거 스미스 너무 많아서 안되겠다 아 아 스미스 너무 많아서 안되겠다 스미스 오오오오오 오오오오 아 좋았어 수비 좋았어 아이고 현실에 비해서 좀 답답함이 덜하구만 오오오오 저새끼 봐라 저 저 저 저 정말 정말 왜 저러 너 저거 어 꼴에 존나 못말랐네 개새끼가 어 아 1대1 야 첫골 진짜 좋긴 했는데 다시 저런 장면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음 일단은 좋았다 아 들어가주네 좋았어 어어어 아 너무 오래갖고 있어 오 좋아좋아 좋아좋아 뛰어뛰어뛰어 아아아악 아 어어어 어어 왜 이렇게 얘네들은 잘 뚫어 시발 아 못걸렸어 아 이거 위험해 네 오오오오 sh! 오오오오오 apart meas 아 슈팅에 뭔가 한 박자가 묻는 것 같아. 근데 이런 거는 보통 안 들어가지 않아? 피파 온라인은 들어가겠지만. 그렇게 위협적이지 않은 슈 좋았어. 아 좋았다. 좋았다. 한 번 접을 걸 그랬네. 저런 실수는 하면 안 되잖아. 아 아까 막았던 거. 뭐 골. 아무도 문제 삼지 않았는데 이걸 가지고. 저건 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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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일 날뻔 했네. 얘들이 존나 공격적이다 어 안돼 안돼 아 와 큰일 날뻔했네 와 좋았다 와 이걸 신발 이거 진짜 어 답답해 신발 수비 가담이 개쩌네 아니 저거 어떻게 하는거야 무슨 키를 누른거지 아니면 얘네들이 스펙이 좋아서 그런건가 오케이 기회 한번 또 왔다 이거 진짜 기회 살려보자 어 뭐야 발끝에 맞는거 이 병신새끼야 뭐해 아니 시발 아니 발 힘 조절을 왜 이렇게 못해 오케이 어어어 아 어렵는 방법이 좋았다 아 근데 이거 할걸 넣어야 되는데 와 수비 지긴네 뭘 할 수가 없네 오케이 좋았다 우리도 수비 좋았어 어 뭐야 시발 새끼야 오 이거 수비 진짜 괜찮았다 오 좋았어 너는 끝나고 저기 닭백수 닭다리 먹어라 잘한다 오이씨 아 저런 패스가 잘리면 안 되는데 아 수비 아까 되게 좋아 너무 잘 잘랐어 어 닭다리 먹어도 되는 그런 수비였어 아 이거 길게 주면 안 되네 이거 이거 어 이건 내 실수야 아니 어림없죠 어림없었죠 어 수비 되게 촘촘하네 아 좋았다 이거 진짜 좋았다 아 트래핑 너무 길었어 어 하지만 역시 황희찬 오 뭐야 아 진짜 다행이다 아 1대1로 끝나는 것도 행운이지 아까 방송하기 전에 했을 때는 2대 떡 3대 떡이었는데 이거 한번 아 저거 진짜 더러운 짓 하네 진로 방해 존나 하네 시발 아 아 아 아 얘네도 근데 골대 앞에서 핥기만 하지 정작 넣지는 못하네 정작 넣지는 못하네 좋았어 이 기세 열어 이 기세를 가지고 좀 길게 함으로 주자 좋았어 헤딩 좋았고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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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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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씹발 정말 와 어 좋았어 근데 완전 초보같은 실수는 이제 안 나오지 않아? 예전에 비해서 엊그저께에 비해서 맞지 맞지 어 아 아 아 근데 1대1은 일단 나쁘지 않았어 오케이 오케이 게주야 잘 좀 해봐라 김승규 다음 게임 몬살로 못 나오겠다 잠깐만 일단 포르투갈 아 3점목은 이 포르투갈 지금 전수 존나 높네 승점 3개 챙기고 지금 가하나랑 어 2대 어 2골놓고 뭐야 뭐야 어 고증 좋았다 음 자 이제 우리나라다 우리나라 대 이제 가나죠 오케이 여기서 이제 이겨야 돼 여기서 이제 이겨야 돼 여기서 이겨야 이제 16강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진짜로 어 현실 고증 지리네 아니 내가 이거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까 우루가이한테 3대 떡으로 지더라니까 어 음 근데 존나 세게 때리면 안 되지 않아 부드럽게 그냥 슈퍼튼만 지금 착착착 눌러갖고 그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우루가이보단 좀 쉽겠지 그래도 가나가 일단 수비가담 좀 해줘야 돼 얘네들이 확 들어오는게 있어갖고 어 그렇지 오이씨 오이씨 끄떡하면 피파23특인가 와 달리기 버튼 너무 남용했다 오 좋았어 어 왜 뭔데 첫걸 넣은 애로 헤드트릭하면 1000개 첫걸 아까 누구로 넣었지 오케이 일단 받을게 조승규로 넣지 않았나 아 조규성 조승규가 조규성 아니 씨바 이걸 파울을 왜 안줘 와 이거 완전 억스템스다 네 네 네 아 저기서 스루를 주면 안됐네 아 오케이 나 너무 흥분했어 존나 좋은 찬스였는데 아 일단 그냥 해 언제까지 또 바꾸고 저기 할까 이따 이따 바꿔 이따가 후반전 때 솔직히 선제골 넣을시 100개 오케이 미션 그런거 좋아 너무 세부적인 미션은 난 좀 대가리 빡대가리해서 힘들거든 일단 나는 16강을 다시 쓰고 싶지 않아 16강까진 가보고 싶어 어 나 벤투야 지금 이 강인 죽어도 안날뻔 오케이 오케이 직원부터 실정없이 16강 가면 500개 아 진짜로? 알았어 알았어 미션 내용 좀 종합이좀 해줘 8강 10,000개? 오케이! 씨발! 어? PK 아니지? 와 젖될뻔 했다 와! 아 이거 A키 누르면 안 돼 키보드 A키 있잖아 이거 눌렀다가 큰일 나는 수가 있어 진짜로 어 이거 괜히 오버했다가 와 안돼! 야 이 씨발 제끼야! 와 안 돼 무조건 키포 줘야겠다 와 젖나 위협적이야 와우우우우C 와 진짜 아니 어떻게 해야 그 저기 찬스가 생기는 거야 ㅈㄹ ㅈㄴ 어렵네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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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개만 먹자 어어! 아니! ㅅ발! 이렇게 미는게 말이 돼요? 어? ㅇ? ㅈㄹ 아amerive 으쑈 그러니깐 incumbent 아 ㅇ. 이건 왜 막아 와 말도 안 돼요 ㅅ. 아 이걸 어떻게 막아 어 아니 얘네 그 저기 포르투갈한테 해야되는 짓을 아 저기 우르가니한테 해야되는 짓을 왜 키퍼 신들렸네 어 안돼! 아! 오 뭐야 왜 이래 존나 흥분했네 어? 골 넣고 싶어서 아주 미쳤네 아주 그냥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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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보이나 보다 이 새끼 왜 이렇게 빨라 아이유? 아이유? 유아이유? 어 안 먹히죠 아 일단 선제골 미션 좀 해봐야겠다 안 돼! 안 돼! 아이유? 아무 키도 안 먹혀 뭐야 어? 저 새끼 누구야 버그야 아이유? 버그야 와 진짜 씨발 우루가이랑 1대1로 어떻게 비겼는데 이 씨발 진짜 와 스태스 존나 많네 저장되지 않았을까? 어? 제발 후반부터 뛰는 걸로 해줘 설마 전반임? 씨발 전반 다시 뛰어야돼 아 오히려 좋아 근데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빨리빨리 합시다 서희선은 나중에 할게 뭐해 병신아 뭐해 시랄나네 안 돼 안 돼 야 여기서 뺏기면 안 되잖아 아 좋아 다시 잘 뺏어야돼 아니 씨발 이거 와 야 근데 좀 너무 약하다 이 정도 아닌데 우리나라 선수들 그치 너무 약하게 저기 했어 모든 게 다 밀리는 듯한 느낌 와 옷잡는거 보소 아 근데 진짜 게임이 많이 발전하긴 했다 옷잡고 티샷으로 내려지는 거 이런 것도 구현해냈네 아 아 뭐야 아휴! 씨발 씨발 야, 그렇지. 이거 기회 아님? 좀 나와봐봐. 나와봐봐 다들. 아니, 스미스가 안 나와. 좋았다. 어어? 아니, 발에 걸리는 것까진 좋은데 왜 내 발로 안 들어오냐? 아, 미드에서 지금 수비가담 존나 잘해주고 있는데. 좋았어. 뭐해? 와, 이렇게 또 코너 키고. 아니, 나 왜 이렇게 먹힐 것 같지? 꼭? 아, 몸으로 막는 게 어딨어, 씨발 놈아. 아니, 가나. 쟤네들 그렇게 단단해. 몸이 두껍나? 몸이 두껍나? 위로 좋아. 암만 잡아! 아, 너무 어렵게, 어렵게, 어렵게. 박스 가져왔는데, 씨발. 너무 단순하게 뺏겨버리니까 가나가 수비가 좋나봐. 어휴. 어휴. 주고. 그리고. 아니, 병신아. 좀 길게. 아니, 내가 생각하는 대로 왜 안 나가냐. 이거, 이거. 알려줬는데. 아론 키랑 이렇게 해가지고. 조합에서 하면 스루하고 달린다던데. 스루를 길게 안 줘. 어어? 잡아. 옳지. 우와. 아니, 이게. 그 파리 생체리막만 하다가 한국 선수들도 데려가. 아, 자꾸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긴 하는데. 좀. 스탯이 너무 딸린다 그래야 되나? 이래서 다들 흠질하나? 아, 잘 달린다. 뭐야. 엑스. 엑스. 역속하자. 진짜 이번에 역속하자. 뛰어. 존나게 뛰어 다들. 하아. 안돼. 존나 간절하다나 지금. 그 어느 때보다. 개인기로 어찌어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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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고고고고고. 우와. 샤발. 진짜. 개같은 거. 시벌. 취재가 왔다. 전기표. 고고고고고. 오. 고고고고고. 고고고고고. 온라인에. 고고고고고. 바닥에 동영상으로. 텝. 표정이ẫn과는 두 번째. 아, 이거 X됐다. 가나랑 지금 비겼잖아. 후반에 한골 넣자. 어떻게든 한골 넣어야겠어. 야, 이거 걸리네. 아이, X발아! 어? 아니, 이거를... 뛰어, 뛰어, 그냥. 이 X발, 이거 좀 막지마! 이 개새끼야! 아, 이 X발 놈이 진짜! 아이씨! 아이씨! X발! X발!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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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정전이란!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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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서 놓을 수가 없는데 어디다 차 R1 버튼 누르니까 2대1로 수비해주네 이거 되게 좋은 꿀팁 아님? 맞지? 오 좋았다 이거 R1 버튼 새로 알았어 지금 2대1 수비가 가능하네 뭐해 이 씨바라 아니 근데 애정을 갖고 플레이어야 되는데 자꾸 자국이 자국이 싫어지면 안 돼 이건 내 탓이잖아 내 탓 맞잖아 그치? 자국이 허무하면 안 돼 애정 갖고 계속 가야 돼 이거 월드컵 우승해야 되거든 애들 체력 교체 좀 써야겠다 오케이 마지막에 교체 한번 해가지고 반전을 꾀해 보자 아까 누구누구였지? 조규석 맨 위로 그 다음에 이강인 중간으로 그리고 황인범 있고 황의조 황의조가 어디로 가야되지? 황의조 어? 황의조가 안 보이는데? 황의찬 아 황의조가 아니라 황의찬 아 황의찬 여기네 나상어랑 바꾸고 바꾸고 다 바꾸지 않았음? 맞지? 어 맞아 맞아 어 다 됐어 다 됐어 어 개틀딱이라고? 오케이 오따 차 이 씨발놈아 아니 나 분명히 수로 두 번 누르면 위로 뜨나? 아니 아무리 그래도 씨발 이거 패스가 너무 병신같지 않아? 아 분명히 앞에다 주고 다 했는데 내가 아 와 백태클 걸어버리네 오케이 없어 아니야 없어 아니야 없어 아니야 없어 아니야 시발라 아니야 아니야 시발라 아 흥분해가지고 달리기 버튼 한번 또 누르니까 이거 갈기니까 앞으로 골을 드리블을 존나 해버리네 아 몰랐어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제 알았어 갈기면 안 된다는 것을 배워가면서 하는 거지 뭐 inc 아 아니 이거는 아니 이거는 아 지금 시키는가 되었네요 그리고 지금 시키는 게 대전이 될 것 같아요 그냥 자극을 보고라 1-0 2-0 1-0 2-0 2-0 1-0 2-0 1-0 1분정도 한 번만을 했다. 1분정도 한 번만을 해봐. 2분정도 한 번만을 해봐. 3분정도 한 번만을 내렸다. 2분정도 한 번만을 해봐. 2분정도 한 번만을 내버린다. 아.. 정말 그런 것 같다. 야 이러면 어떻게 되냐? 나 심리과 못가냐? 역사를 따라가네? 아니 나 심리과 못가냐 이러면? 어? 이러면 어떻게 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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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킹우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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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떻게 해야 돼? 포르투갈 2대0으로 이겨야 된다고? 오케이 포르투갈 이긴다 아 이거 역사 쓰자 새역사 쓰자 새역사 쓰자 아 진짜로 그리고 팀관리해서 이거 바꾸자 외웠어 황희찬 이쪽으로 보내고 그리고 이강인 맨 앞으로 보내고 새역사 3패 그리고 조규성 뒤로 이렇게 해서 가면 되잖아 맞지? 오케이 가자 맞잖아 이거 맞았잖아 이거 아니었어? 니 뭐하노라니? 아니 뭔 소리야 아 조규성이 앞이었구나 그 다음에 이강인이 뒤였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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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맞지? 오케이 오케이 외웠어 외웠어 오케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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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발 아 시발 포르투갈 2대0으로 두 골 차이로 이겨야 된다는 거지 이게 뭐라고? 이게 뭐라고? 이렇게 너무 맛있어 오케이 아 저기 길게 안 꽂히네 아 존나 어렵다 진짜 게임이 아 아 지렀다 지렀다 아 지렀다 오 호날드 뛰는거 존나 무섭네 개새끼가 팀도 없는게 어이씨 아 사우디 갔어? 아 맞자 아 맞아맞아 갔네 하하 어 그래 좋았다 진짜 좋았다 2대1 수비 버튼 알고나니까 진짜 좋았어 한번 접어야겠지 아 이거 좀 마르세우턴 좀 하게 좀 도와줘 이 개새끼야 희발렷아 ㅅ ㅈ같네 진짜로 새벽의 역 존나하게 만드네 마르세우턴 해가지고 딱 그 피플아프로 갔으면 얼마나 좋아 패스를 못하게 하네 어? 야 근데 저 맨 앞에 조교성 왜이렇게 느려? 아니 조교성 좀 답답한데? 아니 나만 그래? 아니 조교성 달리기 왜이래? 아니 너무 느려 뭔가 존나 느리다 아니 근데 뛰는 버튼을 했다니까? 아니 조교성 아닌거 같은데? 어 근데? 근데? 아 아 원래 느려? 아 그래? 패스를 존나 잘 줘야겠네 어... 으아아아아아 이 시발수비수! 이 개새찌야 아니 나 개인기를 배워야 되나 아니 이거 프러페셔널은 개인기 없어도 할 수 있다고 하지 않았나? 도저히 뜰 수가 없어 이 수비... 이 장벽 이거봐 아 그런가? 아 그런가? 너무 월크를 자빠서 그랬었나? 좋았다 좋았다 야 진짜 좋았다 이거는 이거는 한 명이 두 명을 막아버리네 저쪽은 뭔데? 롤날드 새 골 넣어야 되네? 넣을 수 있을까? 롤날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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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스가 지은 이윤 잘 보이는데 패스가 한타이밍씩 느리잖아 크루스티아노 롤날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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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개빡세다 롤날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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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씨발 진짜 씨발 Hos드 לס날드 롤날드는 롤날드 df 롤날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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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리 paralelin 알 실패 롤날드 롤날드 롤mma iempo làm ... 게임 던지 않네 자꾸 던지네 아 alla 최고 uw Ner 아 게임 던지는데 자꾸 던지네 게스트에서 봤네 씨발 왜 잘하냐고 씨발로만 아 됐어 됐어 아 아 아 아 아 실수 나이! 와! 수준 돌았다 진짜 실화냐? 아 이거 진짜 너무 힘들 것 같다 그냥 생각보다 이게 16강 들어간 게 쉽지 않네 아니 패스가 다 막혀 족족 왜 나는 난이도가 너무 높아 거짓말 네네 더 길어 What a vital intervention 김진수 정기인의 포도부해 포도부해 스틱이포도라 가게라 챔스 갈까 그냥? 답답하지 못하겠다 진짜 챔스로 탐치기가 나 챔스 어디 팀으로 갈까? 팔이 생세르만? 일단 끝까지 해보자 하하 꺾였어 신발 대가리 밟아버릴까? 날두야? 개새끼야? 아니 왜 저렇게 열정적이노 어? 어? 좀 넣자 이 씨발 놈들아 한골만 뭐야아 잘못놀렸어 어? 아 진짜 야 챔스로 탕시해 가야겠다 아 도저히 못하겠다 이거 아니 이게 말이 돼? 페페다 구석보셜 곱쩔 수석보셜 지랄 여웅병을 한다 야 이건 진짜로 좀 해보자 손흥민 뛰어 스프렌트 좋았다 이런 피해 형식이야 야 씨발 야 우르가이저를 한골 놓고 그냥 패스 갖고는 판단 자체가 견답없어 진지하게 우리 엄마가 더 잘 아니 나 솔직히 우리 엄마? 야 이 씨발 남아 데뷔에서 떨어졌대 야 포르투갈 원래 박스 아래에는 10배는 더 어려워 아니 이거 진짜 거짓말 아니야 내가 챔스로 해볼까? 나 챔스로 탕치기 한번 해볼까?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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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